안녕하세요. 소바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끓이는 소바면과 국수 삶은 방법이 다른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타 소바면은 끓는 물에서 대류하며 익히는 것이 가장 베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속에 가라앉아 삶아지는 방법은 면 컨디션의 나쁜 방법으로 나고야의 된장. 우동처럼 면을 넣고 삶은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밀가루로 만든 겉면, 국수 등이 삶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된장 국물이 우동면과 어우러지게 만드는 것이 나고야. 미소니꼬미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대류시키는 것보다 작게 끓여 삶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소바를 익히는 과정은 끓여야 하기 때문에 면과 물의 열 교환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대류가 중요합니다. 가령 낮은 온도의 소바면이 끓는 물에 들어가면 순간 끓는 상태가 멈추게 됩니다. 이것은 소바면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면. 무게의 10에서 100배의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들어있던 면을 넣어도 계속 끓게 만들기 위한 방법입니다. 차가운 면이 들어간 쪽에 물은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끓는 것을 멈추는데요. 온도 보정이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면을 젓가락으로 휘저어주는 작업도 강제로 대류시키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고 불 위치를 이용해서도 대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대로 단단하면서 향이 강한 면을 좋아하는 분이 있고 중년이 넘으며 부드러운 면을 선호하게 되는 일도 받습니다. 면을 삶는 것만으로 다채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소바면의 텍스처를 임의로 조정하는 요소는 많습니다. 메밀가루 본래의 특성, 체질을 하며 굵고 섬세한 분말에 따라서도 갈리며 니즈마와시 때 투입되는 물의 양과 잘린 후 면의 굵기로 삶기는 결정됩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써놨지만 단 몇십 초만에 삶는 일은 끝나게 되는데요. 헹군물의 온도와 콜드, 엔드하트 메뉴에 따라서도 달리 삶아줍니다. 끓는 물이 준비되었다는 가정하에 소바면을 부드럽게 넣습니다. 한 번에 휙 던지는 것보다 후두둑 떨어뜨린다는 느낌입니다. 투입하면 물의 양과 화력의 차이로 끓는 것을 멈출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보세요. 면을 투입했다면 긴장하지 말고 조금 시간을 주는 방법 1. 소바면이 호화상태가 될 때까지인데요. 살짝 떠오를 것 같을 때 젓가락으로 강제 대류시켜줘도 좋습니다. 방법 2는 특히 물이 적을 때 투입 직후 젓가락을 사용해 강제 대류시키는 방법입니다. 냄비 바닥에 붙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젓가락의 목표는 소바면보다는 냄비 바닥이라는 기분으로 긁으며 저어주세요. 호화되지 않은 수타 소바면에 젓가락을 들이밀면 끊어지기 쉽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